나 김지우 위기에 처했다 나 장기진 고민에 빠져버렸다 저 사람들은 강점 우리만의 강점을 찾아야 해 역시 나의 무기는 결국 그것인가 결국 그걸 내세워야 하는 것인가 그게 뭔데? 그게 뭔데? 그것은 바로 귀요 나 나올래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지우예요 나 연다 노릇노릇노릇 니가 살았수록 이상형질 고고 우리가 오늘 여기서 시작을 알리겠다 우리는 초보 예능러 아니 그럼 프로 예능러 그것도 아니아니 우리는 귀여움으로 승부하겠어 사위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